크랜드 라메르 크랜드 라메르 크랜드 라메르 선물 받았어요 제가 듣기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피부가 진짜 예쁘다라는 일하고 육아를 하다보면 제 자신에게 투자할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치고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감도 떨어지고 거울 보기가 점점 꺼려지고 이럴 때 크랜드 라메르가 감동적이었어요 다음날 딱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거울보고 제가 몸이 앞으로 나갔거든요 더 가까이 확인하고 싶었다고 할까요 피부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느낌을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요 좋아졌네 그런 기쁨을 느꼈고요 크림을 바르고 컨디션을 회복한 느낌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어린 피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아주 믿을만한 크림을 만났다 크랜드 라메르를 믿게 된거죠 제 피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요 근데 그 친구가 피부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크랜드 라메르를 확신하게 됐죠 크림을 바르고 나면 바르기 전보다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크랜드 라메르는 지친 제 피부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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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 ık